너 대추 지금 몇 개 째야? 다람쥐처럼 그렇게 잘 먹어 대추를 어저께도 할머니가 그저께 8개인가 남겨놓은 대추를 다 먹어서 엄마가 오늘 또 교회에서 대추 샀대 근데 지금 3개 째 어디 큰 거를 다람쥐처럼 막 긁어먹는 게 너무 웃긴다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아버지 다람쥐처럼 대추 먹는 거 봐 오줌이 그냥 되게 많이 섰어 흘렀을까봐 아침에는 일어나서 꿈매서 나는 침이 젤젤젤 침대에 묻어있더라고 나는 오줌이 센 줄 알았거든 그래서 침을 그렇게 젤젤 흘렸어 아이고 알았어요 자 빠이